Q. 태양 상관 six-line 잘.. 잘은 안 보이는 벌써 알아? 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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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이즠아 아 알아요 야 서태지와 아이들도 아니어? Q. 그걸 보고있 unfamiliar아? Q. 누구는 peas that you want to have? Q. 누구 pouvoir에서 us ? ılar limit 정답 우리는 파이팅이다 파이팅 $45 balance dimensional 차를 통해서 애정 Before the match 그 만드 historic 응 한국 영어 한국어 단계요 밤 방금 200 incumbent 다양한 발전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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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멘붕! 멘붕! 푸드가 답이 되었나? 푸드가 뽑아오는 거잖아 이게... 뒷쪽, 앞쪽, 앞쪽 귀엽게 귀엽게 앞쪽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 뽀뽀하고 있어 요거 요거 요게 이제 머리고 정답은 푸드! 아유! 정답은 좋았어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원어 사다리를 완성해라 이번 문제는 단어 사다리라고 불리는 영어 단어 게임입니다 영어 단어 게임 정답은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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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스 카롤의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하나씩만 바꾸면 되는 거죠? 한 단어씩만? 그런가 봐. 한 글자만 바꿔서 단어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다섯 글자를... 게임. 마임 할 때 마임, MIM이야? 판텀 마임 할 때? 네? 판텀 마임 할 때? 네, 네, MIM이야. 했어? 네, MIM이야. 네, MIM이야. 하아... 아아... 했어? 어, 됐어요. 와, 됐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한석진이죠? 항상, stuck here.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하는 게 싫다. 그러니까, 응. 10초 드리겠습니다. 나 모르겠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틀렸고요. 아, 저 정답입니다. 하얄라 해요? 오케이. 아, 진짜 풀었는데 아깝다. 스마트. 게임이죠?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서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 거. 음, 마임. 그리고 광대 같은 걸로 바꿨는데, 여기서 사실 막히기 시작했어요. 메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펠링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로 바꿀까?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T로 바꿔놨고. 타임. 음. 음. So smart. 타임은 시간이고요. And then I realized I could take tame. Tame. 아. And then I could take game. So smart. 미소. Really tame. 마임에서. 아, 맞아, 맞아. 뒤에 두 글자를 M2로 만든 게 되게 좋은데.